나중에, 나중에 갖고 싶은 거 생기면 그때 말할게. 어서오세요. 우리 만나자. 어? 딱 세 번만 만나보자. 이 마음이 미련인지 진자인지 확인해보게. 딱 세 번만 만나보고 결정해. 그래. 먼저 연락하지 말고, 유턱대고 찾아오지도 말고. 어. 내가 먼저 연락할 거니까 기다려. 응, 기다릴게. 오래 걸릴지도 몰라. 그래도 기다릴게. 갈게. 기다린다, 나. 그래. rồi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